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미경봉 가수님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슬리몬 미스터, 여러분, 합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밤, 한마디 말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커져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서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바라볼 수만 이 수도 좋은 사람 그리워나 떠물으며 가슴만 아픈 사람 그는 배어치만 멀어도 많은 남아서 그리워나 창문 건들리는 저 우리 돌 돌아본 마음 가슴을 바라볼 수 없는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따로 오면 가슴만 아픈 사람 그리워 지만 멀어도 말을 남아서 창문 건들던 좋은데 돌아본 마음 창문 건들던 좋은데 돌아본 마음 창문 건들던 좋은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